잉여맨 로블록스 우리 로블 교도소에 온 걸 환영한다 나는 이 교도소장 잉여맨이라고 한다 여기를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의 교도소 소장들 안녕하십니까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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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치킨빵 그래 너는 신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총 쏘면 안 돼 그렇습니까 하지만 총 쏘리가 너무 좋은걸요 치킨빵 근데 이번에 죄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 무슨 소문 치킨빵 우리 교도소에서 오늘 밤 탈옥한다는 녀석들이 있다고 하더군 누가 겁도 없이 가면 우리 교도소에서 탈옥을 한단 말입니까 저 빨리 화가 나는군요 어쨌든 오늘 교도소를 철통 보안하도록 오케이 라주 탭입니다 어허 교도소가 조용하구만 역시 최고의 보안 로블 교도소 음 음 음 제수들이 잘있나 한번 보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제수들이 잘있나 한번 보자고 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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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여기있다 여기있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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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가 아주 잘 있구만 자네 거기 있어 서보게 어 이거 앉아있는데? 서봐 서봐 그래 들어가네 들어가네 그래 그래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 있는 것이 좋을 것이야 좀 무섭겠는데 쟤 말고 죄수가 두명이나 더 있는데 걔네들은 어딨는거지? 음 그래 한번 쓱 보자고 일단은 어 여깄구만 잘있나? 그 죄수들 어이 동작 그만이야 음 교도소가 아주 평화롭구만 소문과는 다르게 말이야 자 한번 쓱 지켜보자 음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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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어 어 잠깐만 수사관자 포차 뭔가 아직 따라가지마봐 확실히 확실히 탈옥할 때쯤 그때 쏘자고 뭐? 지켜봐 몰래 지켜봐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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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열대 열대 가자 탈옥이야! 야! 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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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떻게 나가 야 어떻게 아니 이거 문제를 뒤로 나가면 되잖아 아 그치 그치 뒤로 나가면 되지 가자 가자 멍청했구만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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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여기있다 쏴 쏴 이 녀석이 어딜 탈옥하려고 못된 녀석 평생에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자 오케이 역시 최고의 교도소 로블교도소 어? 저기 수상환자의 움직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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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뭐? 저기 탈옥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저쪽으로 나오면 바로 바깥이야 확실해 확실히 뭐하는거야 지금 내가 한번 이걸로 체포해볼게 해볼게 아니구만 체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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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녀석이 저쪽으로 나가려고 했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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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했지롱 체포했지롱 하하하하 아 잠깐만 여기 숨어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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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옥구무 잠옥구무 여기 나가려고한다 ement다 전복구무 반대쪽으로 간다 수상환 움직임 숨어있어봐 수상환 움직임 포착 안명다 안명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신나게 여기로 가고있거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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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직 쏘지마 확실할때 쏜다 우린 수상환 움직임 포착 크흐흐흐흐흐흐흐 어어어어 들킹모양이 있군 어허허허허 가만있어 어어 이 친구 굉장히 수상해 그래그래 잘하고있고 아아 이 친구 오해하지마 오해하지마 모범수야 모범수 아그래요 일을 도와주러 온다고? 그래 그러면은 저기 교도소장실 저기 청소좀하고 그래그래그래 저쪽으로 가봐 오해를 했고 오해했고 오해했고 모범수야 모범수 다른 친구를 놀이러 가자고 우리 그러면은 들어가있자 아무래도 우리가 나와있어서 애들이 탈억을 시도 안하는거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자 이렇게 야 여성이 들어왔어 어디어디어디어디 야 총 꺼낸다 체포해 그냥 수갑으로 체포해 수갑으로 체포 나가면 보내줄게 수갑으로 체포했어 감히 들어오다니 겁을 상실했어 앉아봐 앉아봐 수상한 여자야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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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나간다 못참을걸? 오늘을 지켜보고 있는거같애 신경쓰고있어 아야야야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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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내려가 지금 내려가 지금 아 보내줘 보내줘 희망고문 희망고문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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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아 계속 가봐 도망가봐 포기한건가? 포기했어 웃었네? 공포가? 들어가 어디 와 우리 잘한다 아예 못나가고있어 아 우리 좀 숨어있.. 어? 잠깐만 또 나간다 또가나간다 또 나간다 저거 희망고문하자 근데 리아는 어디갔지? 다른 녀석을 체포하러갔나봐 쟤 눈치챘는데? 어? 내 키카드 훔쳐 어? 잠깐 들어갔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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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 체포 야가야야.... 하나하든 erst 저 녀석이 야 멈춰 움직여서 쏜다 쓰리 투 원 야 한명도 탈옥했어 나이스 안된다구 어깨 어깨 누구누구 탈옥했어 누구 어떤 녀석이야 한명도 탈옥했어 어쩔수 없지 보내줘 아냐 내가 잡을거야 그래그래 수갑으로 수갑으로 채워 나이스 와 우리 잘한다 잠깐만 근데 악명높은 거기 미호 미호경찰 그거하나 이번에 악명높은 리아 탈옥수가 들어왔어 탈옥마 벌써 백번째라고 그래서 철통방어해 알았어 나갔나 벌써 나갔다 나갔다 불러 democrat 바퀴로 World 이쪽으로 icia 은? 어디갔지? 어?! 으iskt 여깄다! 서리 잡아! 서리 잡아! 어디가자 어디가? 귀여워 귀여워! 에이그 에이그 착.. 오 뭐야 착하게 살아야지 니야 경찰로 다시 복구해 니가 도와줄게 복구해 이거 어떻게 복구해 하는데 한 번 잡혔으니깐 경찰할때도 됐어 그래 다음번에 착하게 살리도록 해 어 얘 뭐야 얘 뭐야 얘 뭔데 너 뭔데 어 총 들고있어 어? 총 들고있었어 얘 잡았다 오케이 체포했구요 어디서 타러칼려고 옥상으로 와 자 감옥 감옥 가운데로 와 내가 이거 줄 잡으면 되니까 니야 어딨어 줄 잡도록 해 제가 여기 왔습니다 자 줄 내렸어 잡어 잠깐만 저기 반대편 언덕에 타러펌이 있어 저기 언덕에 어어어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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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디가냐 어디가 어디가 자 체포 나이스오 나이스오 오케이 그럼 운동장으로 모여 이번에 글로벌에게 간다 이번에 운동장으로 와 이번에 그 뭐시기니 그 은행강도들이 침범한다는 소식이 있더군 자 이 줄을 잡도록 해 쥐 잡아 잡았다 타 타 자 다음 니야 어딨어 나는 헬기를 타고 나도 헬기를 탔다고 바로 앞에 있다 자 저거 아래 그거 아냐 재수 아냐 어? 재수같은데 흥미하는걸 보자구 직퇴보자 어째쩍 폭탄이라도 하나 매겨줘야겠어 어어 저기 도주하는 범인 발견 보이지 어 나 모르고 뛰어내렸어 위험해 제기타다가 뛰어내리면 안 돼요 오케 가자고 자 가자 이번에 어디 갈거냐면 저기 은행을 터는 도둑들을 잡도록 하자고 아주 악명높은 녀석들이거든 오키 오키 자 길가다가 빨간색 이름표 뜨면은 바로 잡는다 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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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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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에 있어 분명 있어 내려가보자 어 아래에 죄수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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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탔어 차탔어 미사일 발사 자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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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한다 도주한다 탈옥소 탈옥소 조주한다 차베 어 어디갔어 또 어디갔어 오른쪽 오른쪽 왼쪽 저거다 저거다 오오 운전 쪼금하는데 잡아 잡아 흰녀석 안되겠군 통로를 막아 아앙아아아아 이 문자 세게 못하네 아 잡아아아아 로프 잡아 알았어 로프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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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져줘 어 앞에 버리움 발견 쏴 쏴 쏴 루프 잡아 잡았어 가지 오 온다 맛 좀 보여줘 아 올려줘 나 좀 올려줘 지루 취압 오케이 가자 엄마 좀 보여줘! 여깄잖아! 어디 안보여 여기 코앞에 있잖아! 오토바이가 너무 날뛰는데? 이녀석 이녀석 오오오오 도망가! 한 명 잡았어! 한 명 잡았어? 응 오케이 가자 여깄다 여깄다 없어 우리 저기 그냥 은행쪽 가보자 타 미호야 아 앞에 발견! 앞으로 가줘 여깄다 투명인간인가? 난 안보여 캐릭터가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을 어떻게 잡아 우리가 잡았어 근데 방금 캐시템이야 가자 타 지로 지로 타줘 가자 도망가자 투명인간은 못잡지 옥상에서 잠복근무?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내려 오오오오오 멋있는데 여기서 잠복근무 하겠습니다 그 녀석이 나타날 때까지 아 아 이거 어렵네 딱 한 명만 멋있게 잡아보자 응? 분명 여길 지나칠 겁니다 우리 멋있는데? 달빛 아래에서 잠복근무 숨막히는 잠복근무 너무 무섭군요 무섭다 무서워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잠복근무를 해요 오? 저 앞에 차가 생겼는데? 기분 탓인가? 오! 왔어! 범인 보이지? 왔다 왔다 떨어지면 죽지 근데 이거 낙하단 펼쳐야지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RELEE OOH 어떻게 약하단 표시DZX 이게 바로 준비된 요원의 자세입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후 어어어 왜 나q 골로 갈뻔했어 머리가 딱딱해서 다행이군요 아직 leagy 안에 안들어갔는데 쏴 바퀴더치면 더 기다릴걸 아 바퀴만 더 치면 되는거였는데 아쉽구만 딴 데 숨어있자 우리 은행 옆에 있을까? 좋은생각이에요 그래그래 좋은생각이야 엎드려있어 엎드려있어 맡아 냄새 맡았다 지금 돈 냄새가 나는거지 녀석들도 벌써 열었나 아직? 아직 오픈시간이 아닌데 다른쪽으로 갔어. 은행은 무시하여 은행은 아침대야 열릴거야 아마 은행 안에 들어가 precisa attack 미리는데요 안되나 차소리가 fractions 안들어가시네 아오케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와아 뭐야? 그니까 뒤에서도 쏘는데? 저기 투명인간 투명인간은 핵이야? 캐시템이야? 캐시템 저기 데미지 받는거 데미지 받는거 보이거든? 나 죽었어 저 반대편 도둑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이 녀석들이 어딜 까불어 음 우리 완전 잘하고있어 지금 올라가자 왜? 거기로가면 오 나 죽을뻔했어 김경 아 김영사 나 죽을뻔했네 김영사 내가 사다리에서 내렸네 어떡하지 도둑소리가 나 저기 옆에서 차 끌고 오 보석강도 시작했어 보석으로와 보석보석 으으 가는중 반대편에 있어 쭉 오 보석쌍이 자 빨리 보라 이쪽이네 자 1인칭으로 바꾸고 전투의 준비를 어 유리 깨지는 소리 나구요 지금 니네는 진짜 죽었다 어디서 보석을 털려고 이거 문 어떻게 열어? 큰일났다 어떻게 열지? 위로 올라가야되나? 아 위로 올라가야된다 안 돼 빠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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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내리레 도둑 도둑 체포해야돼 옥상 밖에 나올데가 없겠지? 아 안 열리는데 어 그러네 여기가 아닌가? 흐흐음 흐흐음 오 여긴 어디? 어 무서워 나 못 올라가겠어 이게 뭐야 보독상이 털렸는데 왜 이거 안 들어가지냐 우리는 딱 들어가서 아 이미 털고 도망갔나봐 아 오셨군요 단경사님 이미 다 털리고 도망갔습니다 늦었어요 제가 한 발짝 늦었군요 네 다 도망갔습니다 저희 들어가야 방법을 몰라서 늦었습니다 저 한 번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찾기 힘드네 고수들인가 우리가 초보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투명인간은 너무한거 아닌가요 조용하고만 동네가 그래도 평화로운거 같습니다 평화로울 때가 가장 좋은겁니다 누구들이 지금 작전을 꾸미고 있겠죠 그냥 우리가 털까 어? 어? 아아 정세차입니다 저기요 김형사 와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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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잡았어 죽었어 와 이 와 굉장히 좋구나 와 이 차는 뭐야 와 경찰들도 못타 이건 못타는다구만 어쨌든 뭐 저희 뭐 평화로운거 아니겠습니까 이정도면 그렇습니다 녀석들이 우리들의 악명에 칠을 딸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은행은 아무도 못타는구만 우리 덕분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도시가 평화로워진 모습이 보이시죠 다 저희 덕분입니다 저희는 경찰서에 가서 이제 하던 일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상위 범죄자들 보이네요 아주 나쁜 녀석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는 이렇게 오늘 경찰 노릇을 잘한거 같아요 정말 나라 지키는건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거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